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에 안전용품을 지급했습니다. 동대문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용해 식사를 대접하고, 630여만 원 상당의 안전조끼와 핸드카트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지친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7년부터 폐지수집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계, 주거지원 19가구와 돌봄서비스 126가구 등 모두 150여 가구에 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폭염 속 건강한 여름나기 돕기를 위해 186가구에 670여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